오케이 그 대신 E레벨 해야 아니 E레벨 해야 한다 D레벨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더 비슷해질 거예요 D레벨 더 어려워요 말했다 어려워 C 단어랑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냥 단어 배우는 건 똑같구나 뭐 계속해서 뭐 단어하고 문장하고 하고 답이 자 오늘은 복화입니다 복화 1회 20일이네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녀석들이 모여서 어떤 소리 내는 애들 모아놨던가요? A랑 같이 내는 걸로 A랑 누구랑 같이 있는 거 같죠? 네 그리고 A소리네요 자 일단 달팽이가 보이네요 달팽이 소리는 스네일 스네일이고요 S 오 벌써 쓰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S N A I L 그렇지 그래서 달팽이는 뭐다? 스네일 스네일 그러면 그러면 음 요것만 하면 뭐지?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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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렇게만 하면? 에요 에이요 네일 오케이 그럼 요것만 하면? 에 에 에 에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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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됐고 얘는 뭐 중에 뭐 중에서 그래서 요것만 하니까 못했고 다시 잘 보세요 요렇게 하니까 어제 했던 게 남아있네 이렇게 다 합치니까 스네일이 되었네요 네 잘 맞췄습니다 예 알팽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본 적 있어요 벌써 음 귀여운 날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우렁이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렁이를 더 많이 봤다 스네일 뭐라고요 스네일 네요 에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아 릴 아니지 쓰기가 비 라는 뜻도 있고 비닐이라 란 뜻도 있고 아 쓰기가 기억나는게 좀 헷갈리네 쓰기가 기억난다고? 엘 엘 아니 엘 어 엘 아 얼 얼 얼 에이 에이 아이 아이 엘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럼 소리가 뭐겠니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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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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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레 레 레 에는 에 에 에는 이 이 에이 에이 레이 레이 에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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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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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레인 됐습니까? 에이 그러면 이건 뭘까?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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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뭘까? 텐 아니 텐 아니 텐 아니지? 튼 소리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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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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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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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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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야 응 얘는 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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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이고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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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라고요?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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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닐에 다른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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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다음 녀석 뭐였지? 레일? 아니지 엘 늦어서 조금 쓰을 가지고 근데 소리가 기억 나고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하고 있죠? 레일 레일 네 써볼까요? 엔 엔 엔 소리가 기억나고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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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N N? A, I N이요. 뭔가 이건 자신이 없어요. 음. 소리가 뭐죠 이건? N 아니 이게? A인 A인이야? 아니요. 이건 뭔데? A 응? 뭐지? 이건 뭐지? A A 이렇게 하면? A 이건? IN 이렇게 하면? A A인 A 얘는? 네인 그래서 꼬리가 네인이던가요? 아니요. 틀렸죠. 히히 뭐였는지 까먹었다. 순간 퇴요. 퇴요? 퇴요? 아 맞다. 퇴요. 퇴요. 꼬리 그래서 고쳐주세요. T T A Y R 이렇게? 이렇게? 이게 꼬리에요? 네. 이상하네. 발음이 뭐였지? 분명 내가 하는 건 맞아요. 꼬리가 분명히 어떻게 하냐. 꼬리가 뭐라고요? 퇴일 퇴요. T 조기 이상하게 쓰겠어요? E A I L T 니 꼬리 틀리셨습니다. 조아리 틀린 거 써놔야지 안 돼요. 그럼 이따 다시 확인해야지 아, 싫어요. 선생님, 지우세요, 저것도. 지우세요. 야, 수업은 누가 하지? 몰라요. 네가 하는 거지. 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못 업이면 돼요. 그러면 되게 행복하죠?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실패해. 실패? 자, 계속해서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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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아, C. 그리고 L. 그리고 A, Y.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클레이. 레이. 레이. 이렇게 하니까 클레이. 클레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클레이. 클레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클레이. 클레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건 뭐였어? 클레이. 이건 뭐였어?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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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클레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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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 뜻이 뭐지?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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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y slay 뭐지 뭐지 슬레인? 플레이어? 슬레이어 슬레이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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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토는 뭐다? 클레이 얘는 뭐라고요? 레이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뭐 중에? 뭐 중에? 아 이 짤막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크레이? 크레이 레이 레이 그러면 슬레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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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는 뭐다? 클레이 클레이 점토 잘 하셨고요 오케이 나이스 굿잡 클레이 클레이 계속 계속 네일 네일 엔스 에이아이 엘 오케이 그렇죠? 잘했어요 맞았습니다 오케이 얘는? 에일 에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네일 스네일 이렇게 하면? 네일 네일 얘는? 에일 에일 얘는? 일 일 일 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에에에이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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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면? 넵 네이 네입 네이 네이이트 네이트 왜이 rê이 웨이트 네이트 오케이 손톱은 뭐다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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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손톱 잘 맞춰 주셨구요 네일 네일 그래서 데이 데이 써볼까요 키 에이 와인 어 에 이렇게 하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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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이 어 컴퓨이 가까이 50만원 주세요 레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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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플레이 플레이 레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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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서 하루는 뭐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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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좋구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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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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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에이 에이 그래서 얘는 레이 레이 이렇게 하면 레이 플레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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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는 플레이 플레이 빨리 집에 와가지고 오케이 플레이 하고 싶어 빨리 수업 끝나고 플레이 하고 플레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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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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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얘가 소리가 뭐다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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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레이 레이 얘는 트레이 트레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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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쟁반은 뭐다?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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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이메일 에이 이메일 엠 에이 아이 그렇죠 그래서 전자 번호도 뭐다? 이메일 Google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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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IP 에이 에이 E, I T? 아, P, A, N P, A, I, N, 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다? 페인트요 페인트, 얘는 페, 얘는 페인트 뭐라고?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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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이거?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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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뭐라? PAINT PAINT OK TRAIN T-R-A-I-N 끝 그렇지 RAIN RAIN도 한 것 같은데 RAIN 뭐였더라? 비 비 내리다였죠 기차는 TRAIN TUR TRACK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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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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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얘는 IN 기차는 뭐라?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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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GRAIN G, L, G, L, G, R, A, 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gray gray G는 뭐 중에? 그지 중에서? 그 그래서? girl girl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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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gray gray 그러면 얘는 gray 다 합치니까 gray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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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레이도 잘 맞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지원이 틀린 게 뭐지? 네 하나요 뭔데 그게? 꼬리요 꼬리가 뭔데? 태일 태일 이제 안 틀리고 다 잘 쓸 사실 있습니까? 꼬리까지? 잠깐만요 꼬리 오버할게요 꼬리 외에는 어느 정도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이사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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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